첫째! 진짜로 입 Sunny 뽑기 빨리 여기 가릴게 상 옮기지마 왜 배아파? 알베기로 와저래 놨는데 배아파? 아니 알베기로 와저래 놨는데 아 절같애 추워서 방아리는 안 춥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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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 봐라 아 민아 안 돼! 형님은 신비주의! 왜 안 까져? 성격이 안 돼! 이 안을 좀 마시고 내가 왜 안 거야? 네! 남은 땜에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 한 번 먹어 이거 나 안 먹어 아이고 미안 보여지지 않나? 보이죠 약간 가려? 가려? 가리냐고 됐다 죽일라 뭐 나 죽일라 먹을 맛 하나? 응 고소해 먹으면 속 변화를 바란 말이야 조금씩 천천히 먹으면서 응 괜찮아 음 손질이 더 맛있다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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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꼭 씹어서 먹어 극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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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독트로 고소하에 독트로 쪽 아 왜? 밥 들어가니까 배가 왜 아픈건? 빨리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먹어 빨리 잠깐만 난 밥이 들어가니까 배가 아프네 입 나자마자 느끼한거 뭐 소리나? 매실 줄까? 이거 먹어 빨리 이거 야 우리 갈낙찜 그게 좀 안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 야 나는 얼만큼 먹었지 갈낙찜? 오빠 조금 먹었어 근데 갈비 두 쪽 다 뜯었어 낙지도 낙지 많이 먹고 조금만 먹澶 călt placed 서 지랄 또 천천히 가자 잠실